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실전 천재원 리딩의 김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강의 시작하고 처음으로 파트 6의 문제들을 다루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 먼저 푸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문제 푸시고 돌아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포인트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를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파트 6는 파트 5와 조금 다릅니다. 파트 5는 개별적인 문장의 빈칸이 뚫려 있다 보니까 한 문장에서의 포인트를 잡는 거지만 파트 6는 거의 파트 7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문제들 같잖아요. 독해 지문 속에 빈칸이 빵빵 뚫려 있고 지문당 4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지문을 읽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답이 나오게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빈칸 앞뒤만 싹 보고 풀어도 답이 나오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빈칸 앞뒤만 보고 풀어도 답이 나오는데 그게 오답이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전체 지문을 읽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유로 문제 정답을 고르실 때 요게 왠지 자연스럽다 이렇게 대충 감으로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요 단서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고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어떤 습관인지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31번에서 134번까지 기사 글입니다. 131번 보기 보시면 어휘 문제인가 생각이 드는데 빈칸 앞뒤만 보고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빈칸 앞에 주어가 되는 그 센터가 그 시에서 가장 뭐 한 거냐 첫 번째다, 제일 크다, 제일 마지막이다, 가장 뭐 다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정확하게 단서가 뭐다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겠는데 빈칸 뒤 4개 계획된 시설물 중에서 가장 빈칸 합니다. 그리고 3개 더 이어서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 나왔어요. 그럼 3개가 뒤이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센터가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어졌습니다. 라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A번이다의 근거로 대충 그게 자연스러워가 아니라 뒤에 요거 때문에 정답이 A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132번, 별표 살짝 쳐볼까요?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문제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정답은 B번인데 A번 왜 안 돼요? 라는 궁금증 생길 수 있는 문제 자 빈칸 들어가는 A, B, C, D 부사 어휘니까 수식 받는 말과 말이 맞아야 되겠는데 앞서 말한 그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B번이 정답인 것은 이것만 정리해도 이해는 됩니다. rather라는 단어가 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잘 진행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되고 실제 그 뜻이 있다는 걸 알면 B번 정답인 것은 무리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rather가 fairly large degree 라고 해서 꽤 큰, 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rather more, 꽤 더 많이, 더 낮게, 더 심각하게 안 좋은, 더 큰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rather more complicated 아 그거 꽤 더 복잡한 문제야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인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A번 충분히 잘 진행되었습니다가 우리말로 딱 되는데 왜 안 돼? 그러면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줘야 돼요. enough라는 단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물론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라고 해서 뭐뭐 할 만큼의 투부정사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명사 앞에서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good enough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좋다. 물론 뭐뭐 할 만큼의 투부정사 따라올 수도 있고 역시 안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칸 뒤 well이 부사니까 부사 앞에서 enough well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A가 정답이 안 된다 해석이 될 것 같더라도 라고 해서 A, B를 구별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C번과 D번은 전혀 안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D번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D번의 right after 혹은 right before 이런 표현들로 많이 나오는데요. right이란 단어가 바로 뭐 딱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의 직후, 직전 이런 표현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표현에서 right이라는 자리가 빈칸 뻥 뚫려 나오면 정답인 걸 잡을 수 있게끔 정리가 되시는 것이 추가적으로 정리할 표현이고 C번의 so far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현재랑 관련돼서 이제까지란 뜻이기 때문에 앞쪽에 과거시제하고 어울리기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이다가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읽어오시다가 133번 빈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셔야 문장 찾기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BCD가 문장으로 나온 문제의 경우에는 역시나 대충 읽고 자연스러워가 아니라 빈칸 앞과 빈칸 뒤쪽에 걸려있는 단서고리를 딱 찾아내셔야 돼요. 자, 어디에 걸리는지. 자, 그럼 빈칸 앞쪽에 봤더니 그 지역사회 중요한 멤버들 이 왔습니다. 그들의 서포트를 보여주려고 행사에 왔습니다. 그런 빈칸에 그것과 이어질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앞쪽에서 지역사회 중요 인사가 나왔고 또 다른 중요한 사람으로 연결되는 여러 명의 유명 인사들도 역시라고 해서 투가 여기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도 역시 왔습니다. 해석이 되면서 정답이 D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는 푸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문장이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A번에 무슨 티켓 얘기가 나온다든가 혹은 B번에 메모리를 나누었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특정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1원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돈 얘기 나오면 이상하죠. 그래서 앞에서 걸리는 단서로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행사를 보았네요. 134번에 AB3가 문법 문제입니다. 파트 6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데 만약에 시제 문제나 이렇게 병렬구조 문제가 나오면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4번에 병렬구조 문제라는 것은 AND를 보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등이 접속사라고 하는 AND, BUT, YET, OR 같은 경우는 그 앞과 뒤에 같은 품사를 연결합니다. 명사, 명사, 뭐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똑같은 등이 접속사인데도 SO, 그래서라는 뜻이죠. FOR, 접속사일 때 때문에라는 뜻인데 이 두 등이 접속사는 주어동사의 절과 절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요 등이 접속사가 구나 절이나 단어를 다 연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중에서 AND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과 뒤에 누가 연결되지를 좀 보셔야 돼요. 빈칸 앞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이얼, 시장님이 주어인데 땡트 고마워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빈칸 뒤에 나오는 아이들 한 그룹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통주어 메이얼의 동사 고마워하다와 초대했다가 나란히 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C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ND를 보시고 뭐하고 뭐가 걸리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 이 패턴에서 이 자리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살짝 변형을 했어요. 빈칸 들어가는 동사가 뭐가 정답일까? 생각을 해보죠. 분명히 AND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니까 해석 어렵지 않고 시장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아이들을 초대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장의 주어가 분명히 메이어였어. 동사 두 개 나란히 연결. 그런데 주어가 단수인데 동사 S 안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동사 S가 안 붙어 있다는 건 S가 안 붙어도 되게끔 하는 장치가 이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B가 정답이고 만약에 A번의 과거 시제 C번의 현재 완료 D번의 현재 시제 들어가 버리면 뒤에 나오는 인바이트 동사 원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처리할 수 있는 조동사가 분명히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땡크와 동사 원형 인바이트가 나란히 연결. 이렇게 잡을 수 있게. 그래서 빈칸의 위치가 앞으로 이동해서 살짝 나이도 높아지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서 변형 문제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135번에서 138번까지입니다. 편지글입니다. 역시 읽어가면서 앞뒤 문맥으로 정확히 뭐 때문에 정답이다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웰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얄티 프로그램 무슨 항공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멤버로서 귀하께서 빈칸 뒤에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라는 표현인 거는 알겠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너무 흔한 내용이죠. 그런데 포인트를 얻다가 해당된 단어가 뭔가 하고 봤더니 A번 칭찬받는 거 그 다음 B번도 감탄하고 칭찬 이상한데 C번에 엘리베이터가 생각이 되면서 뭔가 올라가는 거죠. 상승되다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상 받다도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ward의 뜻이 이렇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award가 당연히 상 받다 뜻 있습니다. 상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상 말고 그냥 다른 reward를 주는 것도 awar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포인트 드리는 것도 이렇게 award points라고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award diploma 학위를 주는 것도 award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영영사전 뜻을 봤더니 돈을 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장학금인 거죠. 그래서 award scholarship 장학금을 주다 이럴 때도 되겠고요. 세 번째로 얘는 별표 치고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어렵게 나올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계약을 할 때도 award라는 표현을 줍니다. award, 상을 주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렇게 계약을 주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의 뜻으로 정리해 두시면 정답이 D번인 거 이해 되겠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포인트를 드립니다. 라는 항공사 측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가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136번의 역시 보기가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빈칸 앞뒤 보시면서 읽어 내려오셔야 되겠는데요. 자 앞쪽에서 쭉 몇 포인트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귀하께서 이만큼 이상의 포인트를 정립을 하신다면 귀하가 무슨 혜택일까 여기서 자연스러운 거 찾기가 아니라 단서를 찾으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그 혜택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이런 것들인데 오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로지라는 것은 독점적인 혜택인 거잖아요. 거기에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정답이 C번이지 이렇게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정답이 이거다. 자 A번에 필수적인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 B번에 이 단어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남아있는 문제 뭐 이럴 때 쓰는 건데요. 자녀의 남아있는 도 말이 안 되겠고 상호의라는 것도 역시 혜택 수식에서 뒤쪽에 only accessible라는 표현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답이 바로 독점적으로 그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혜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멤버십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에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요거 잡으셔야죠. 임시비번이 있습니다. 해서 말이 끝났어요. 그러면 문장찾기 문제는 항상 앞에 근거에 고리를 걸어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임시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네 걸로 바꾸시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하셔서 바꾸세요 라는 표현. 사실 우리 어디 가입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에 임시비번 주고 그래서 D번이 정답이다가 되겠습니다. A번처럼 subscription이 renew, 갱신, 갑자기 그 다음에 B번에 destination, 목적지 설명 그 다음에 C번에 이 인터넷이 호텔 부킹을 더 갑자기 호텔 부킹이 왜 나오지 앞쪽에 분명히 access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연결되는 D번 정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8번 저는 이거 너무 쉽게 풀었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가는 품사 고르는 문제로 빈칸 앞에 전치사 about이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or, 동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 있더라. 빈칸 뒤 포인트 목적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습득하는 것에 대하여 라는 뜻으로 정답이 C번 되겠고요. 명사는 목적어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B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정답 C번이다가 어려운 것은 절대로 아닌데 C번을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원래 그 acquire라는 단어가 습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은 인수하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수하다 라는 뜻일 때는 우리가 나중에 파트 7에서는 또 동의어 찾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미리 정리를 해드리면 buyout 혹은 takeover 인수하는 것 인수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take control of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139번에서 142번까지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발표 공지 관련된 것인데 역시 문제 읽어 가시면서 푸시되 항상 근거를 잡아주시라고 했어요. ab3 보기 보시고 아 이것은 어휘 문제인가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요. 앞쪽에 봤더니 무슨 fragrances 들어가면 향수 가게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향수 가게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부티크가 officially 공식적으로 문 엽니다 라고 시제를 확인하세요. 문을 엽니다. 아직 안 연 것 같아요. 그죠? 3월 2일 10시에. 자 우리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단골 고객들에게 우리 온라인 스토어를 그대로 와주신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온라인 스토어를 어떻게 하게끔 유지시켜줬냐면 영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자 그럼 우리 온라인 스토어가 영업을 해온 것을 유지해준 거에 대해서 단골한테 감사하는 건데 해석으로 풀려고 시도를 해봤을 때 딱히 해석으로 말이 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요거를 풀어라 라는 문제인데 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전치사 인을 써서 그 사업을 하는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사업을 하는 중인 영업을 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뭔가 비슷한 느낌의 표현으로 작동 중인 이란 뜻으로 인 오퍼레이션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인 이라는 전치사가 주는 느낌 뭐뭐 안에 있는 즉 영업을 하는 작동을 하는 그 안에 있는 상태의 의미로 정답이 C번이다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영업을 하는 뜻 말고도 만반의 준비가 된 ready의 뜻이 있어요. 조금 독특한 뜻이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행 가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차만 빌리면 다 준비돼 이럴 때 있잖아요. 차만 빌리면 we will be in business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결국 관용어구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스토어를 이제까지 해왔는데 오프라인 스토어를 연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40번 문제 보니까 ab3가 문장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읽어 내려 오시되 앞에서 고리 걸어주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앞 문제의 정답이었던 in business는 너눈 상태에서 보시면 분명히 앞쪽에서 단골 고객들한테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데 빈칸 뒤에 봤더니 grand opening event라고 해서 아까 그 가게 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고리 걸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 자 A번 보시죠. 결정하였습니다. 휴일 영업, 영업 시간이 갑자기 왜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B번 게다가 뭔가 될 것 같은데 하고 뒤에 봤더니 새로운 향수가 만들어지고 실험되고 지금 향수 얘기에 국한된 게 아닌데 그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 귀하의 서포트 여러분 서포트라는 말은 누구한테 쓸 수 있어요? 로열 커스터머, 걸리는 단서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이 단골 고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여태까지 우리를 후원해 주신 것, 지지를 해 주신 것이 드디어 physical store라는 건 오프라인 스토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에 달려있는 각각의 단서로 정답 C번인 거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고 D번을 읽어봤더니 고객 서비스 트레이닝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서를 정확히 잡아서 정답 C번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이면 그냥 보시고 감으로 혹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답이 이거다라고 눈으로 머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설명을 갖다 직접 해보시면 내가 이 문제를 진짜 풀 수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적인, 학습적으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한테 설명하는 거 왜 이게 정답인지를 소리내 설명하는 거 머리로 생각했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알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해 이러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스스로 설명하시면서 정확하게 단서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141번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그 오픈 행사가 부티크에서 빈칸 하다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어동사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로 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파트 6에서 나오는 동사 문제는 거의 시제까지 끝장 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는 이 문제에서 디버는 물론 동사가 아니니까 제껴버리죠. 그리고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건지 과거에 혹은 현재 완료로 되어 왔는 것인지를 갖다 차이점을 봐야 되겠는데 앞쪽에서부터 내용을 읽어오셨던 분들은 아직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며칠에 라고 아까 3월 2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앞으로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 오프닝 행사도 앞으로 열린다의 느낌인데 혹시 그걸 못 잡았을까 봐 바로 뒤에다가 모든 사람들 오실 거 환영해요 라고 말을 썼다는 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걸리는 단서가 있고 따라 정답이 A번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잡아주시면 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분명히 앞쪽에서 문 연다 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에 봤더니요.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이 가게, 지금 문 여는 가게죠. 가게가 3명의 영업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 교대 근무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빈칸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뜬금없이 문장이 나오고 있죠. 바로 앞에 걸리는 단서를 꼭 잡으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영업사원이 필요하대요. 그럼 영업사원을 구인하고 있으니 뭘 받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구직자들의 지원서를 받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소시에이츠가 포지션이 되니까 포지션에 대한 지원서 정답은 C번이다.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보기 전혀 어렵지 않은 어휘지만 단서를 정확하게 잡고 정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143번에서 146번까지 웹페이지입니다. 자, 무슨 무슨 닷컴이라고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 상황에서 143번 문제를 봤더니 A, B, C, D가 전부 다 부사로서 콤마 앞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겠는데 읽어 내려가시면서 보니까 역시 단서 고리 끼우는 거 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문장 부분에서 struggling.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렵다는 거죠. 자, 뭘 고군분투하고 있냐면 정확한 기록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고군분투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라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하게 그런데 그런데 빈칸 뒤에 정말 경력이 있는 우리 회사 같은 회계사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앞쪽에 struggling, 힘든 거랑 도움을 받는 거랑 약간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회사 이용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문맥인 거예요. 앞뒤가 역접이기 때문에 정답을 B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는데 B번의 하회번은 항상 토익시험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의 요기서는 접속 부사로서 부사예요. 아무리 이름이 접속이어도 접속사 아니에요. 접속 부사로서 그러나라는 뜻으로 수식어고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문장처럼 however, 콤마 찍고 주어가 동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에 하지만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 중간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they are however. 그러나 별로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뭐 이런 문맥에서 말이죠. 어쨌거나 콤마 콤마 사이에 부사로 들어갈 수 있는 접속 부사였습니다. 접속사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데 뜻이 달라져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그런데 이때 포인트.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하지요. 그런데 however가 접속사일 때는 주어동사를 바로 쓰지 않고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가 꼭 먼저 나와서 아무리 형용사, 부사하게 주어동사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말로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밑에 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 much it cost. 얼마 비용이 들더라도 나는 그걸 지불하고 말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기꺼이 지불하겠다. 이때도 문형을 봤더니 however가 주어동사, 주어동사의 절과 절을 연결하고는 있는데 주어동사가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much라는 부사가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정확한 품사와 뜻구별이 중요하니까 밑에 예문 보시면서 구별을 추가로 해두시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1번의 그러나라는 뜻으로 답이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번 구체적으로란 뜻이죠. c번의 in fact, 사실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의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뜻만 기억하시고요. 정답이 b번이니까 다까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푼 분들이 많지 않을까? 빈칸 앞에 해부 동사가 있기 때문에 해부, p, p, 정답, t 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빈칸에 해부, p, p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어쨌거나 완료 시제인데 동사잖아요. 동사의 목적으로 뒤쪽에 countless business owners가 나와 있는 거죠. 정말 수많은 사업 소유주들을 도와주어 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 한번 봐볼까요? 추가 예문인데 변형 문제입니다. 탑이 눈에 들어오세요. 빈칸 앞에 예를 보고 또 해부, p, p,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해부, p, p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 제가 말하는 건 보자마자 빈칸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아, 우리 이런 거 배웠지 라고 해서 authorization to 뭐뭐 할 권한 투부정사 함께 잘 쓰는 명사다 라는 것을 먼저 외우고 계시면 authorization to release the research data research data를 공개할 권한을 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갖다가 당연히 D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D번 정답으로 골라 놓고도 왜 해부, p, p, p가 안 되지? 동사로 쓰면 공개할 것을 권위를 주다 허가하다 왠지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해부, p, p, p가 들어가면 현재 완료 시제이지만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authorized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빈칸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have authorized to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have authorization to가 돼서 정답이 D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왜 C번이 안 되고 D번인가 이해가 되시고 무조건 해부 다음에 p, p, p를 집어넣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한 번 더 생각하고 목적어 있는지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정리할게요. authorized라는 단어가 투부정사 목적어 바로 취하지는 못하지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허가하다고 해서 투부정사 목적 보호어는 쓸 수가 있어요. 퍼밋 동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때 써먹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알아두시되 이런 변형 문제에서 왜 정답이고 아니고 결정이 되는지 추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4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너무 골치 아프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추가 포인트 알아두시면 고득점 받는 데 도움이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145번 문제 앞에서 답이었던 has assisted는 집어넣은 상태에서 문장 읽어 가실 때 분명히 뒤쪽에 정말 수많은 소유주들을 도와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많은 대다수의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을 도와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공하는 것은 customized 서로 반대의 느낌이다 라는 게 잡혀주셔야 돼요. 앞에서는 그냥 수많은 사람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 특정 기업만을 콕 집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뭔가 문제가 어 좀 약간 다른 느낌인데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수많은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에 추가해서 개별화한 것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서 서로 각기 다른 것이 추가되는 느낌이니까 정답을 b번에 올소다. 이런 식으로 대충 뭐가 자연스러워가 아니라 정답 b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 오시되 단서 잡으며 넘어가시는 것이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 146번의 문장 찾기 문제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되게 단순한 문제가 나와줬어요. 자 ab3 문장인데 빈칸 위치 앞에 보시면 앞에서 계속 장점을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still not sure 아직도 확실히 모르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확신이 안 되느냐 그럼 얼른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뭐 이런 거는 광고글에 많이 나오긴 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a번 봤더니 문의를 해주신 거 감사하다. 라고 혼자 뜬금없이 그 다음 b번에 귀하의 사업이 아주 고마움 감사 뭔 소리야? 그죠? 귀하의 사업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c번에 오늘 전화하셔서 컨설테이션 상담 예약하세요. 라는 것은 바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상담 받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에 끼워진 고리 단서 잡으시고 d번에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하지만 어쨌든 답은 아닌 거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셔도 뭐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알고서 안 되는 걸 아시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balance wants account 그러면 balance가 원래 균형 뭐 이런 뜻이 있긴 한데 계좌에 관련돼서 나오면 결제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너무 새로운 뜻이죠. 그래서 계좌에 균형을 맞추는 건데 미지불된 돈이 없도록 계좌를 균형을 맞추다 결제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비슷한 뜻으로 세틀 종사를 쓰기도 합니다. 세틀이 뭔가 이렇게 정착하는 거니까 안 낸 돈 없이 결제가 되어서 딱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번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결제를 하도록 하세요. 라는 건 물론 상관없는 표현이라서 오답이긴 한데요. 이왕이면 뜻을 알고 나중에 독해하실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146번까지 파트 6 문제풀이를 해봤어요. 자, 문제 푸시면서 우리가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독해이긴 합니다만 절대 감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단서를 잡아서 요거 때문에 요게 정답이다 라고 찝어주는 연습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파트 5에 비해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대신 여러 가지 관용 표현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오늘 배우시는 거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파트 7 독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독해 문제 풀이는 어떤 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 건데요. 그 강의 기대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